화장까지 지워지는 기름종이 화장 밀리는 기름종이 이제 그만 쓰고 싶다 굴리기만 하면 화장은 그대로 2분만 쏙 제거되는 오일몬스터 하루종일 뽀송뽀송 이게 뭔데? 이거? 오일 잡아먹는 오일몬스터 언제 어디서든 눈치보지 말고 화장은 그대로 2분만 쏙 대박 물티슈로 닦아주기만 하면 최대 150번 사용가능 클렌징크림으로 닦아도 막혀있는 내 피부 모공속까지 깨끗하게 클렌징하고 싶다 클렌징크림으로 화장을 지우고 오일몬스터로 굴려주면 모공청소 끝 비운 모공에 영양이 쏙! 빠른 눈으로 달려 업! 뭐야 이거 클렌징할때도 써? 당연하지 천연화상석인데 뭘 못함 비누칠한 수건에 볼을 굴려 흐르는 물에 씻어주세요 더욱 깨끗하고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오일몬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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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일몬스터